왜 그러셨습니까? 왜?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나, 대위? 그 땜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면 되잖나, 존. 아, 네. 진짜 졸나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만 버리고 미사일도 아직 두 개밖에 못 찾았네요. 하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건 자네 문제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미사일이나 찾아. 하, 장군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내가 무슨 문제? 다 조국을 지키려고 한 일이야. 무슨 개소리입니까? 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시덥지 않은 이유로 발목 잡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뭐가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완전히 미치셨군요, 장군님. 자네야말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존. 가끔은 손을 더럽혀야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다 일이 꼬이면 덕분 묻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네. 그래도 전우까지 묻지 말아야죠.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 가서 진짜 나쁜 놈들이나 찾아. 일단 쉐도우는 철수 시키시죠. 그래, 이보죠.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지. 아무리 자네라도 건들지 않는 게 좋을까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시죠. 싫다면... 그 자식부터 처리하고... 장군님께 가죠. 받을 동작 그만! 아케노스! 여기 주목해! 좋아, 제군들. 기지를 되찾으러 가자. 대원들을 구출하고 그레이브즈를 처리할 거야. 언제요? 지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우린 이제 원포원도 아니고 로스바키로스도 아니다. 같은 팀이지. 고스트 팀. 다시 보내 줘 큰 사이만. 함께할 사람은 마스크 챙겨. 강요는 안 한다. 이 특수부대 시설은 채도우보단 우리가 더 잘 알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 그래도... 탈옥한 게 알려졌을 테니 대비 중이겠지. 고스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진입한다. 1팀은 프라이스, 가즈, 나, 그리고 파일럿. 2팀은 고스트, 소프, 로돌포, 로스바키로스. 1팀이 터널을 통해 활주로로 가서 헬기를 확보한다. 우리 파일럿이 조종할 거야. 2팀은 기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헬기가 입구 게이트를 파괴하면 그레이브즈를 접으러 들어간다. 아마 놈은 정의 병력과 함께 본부에 짱박혀 있을 거다. 나와 가즈는 발레리아를 찾아서 확보한다. 고스트 2팀은 그레이브즈를 찾아서 죽게. 고스트는 터널이다. 확인, 코드가 그대로네요. 다행이지, 현지 성원은. 고스트랑 소프와 대기 중입니다. 알겠다, 다들 조심해. 2, 3. 좋아, 발레앤드로. 같이, 뒤따라가. 이동한다. 자, 다들 준비해. 조심해. 예. 멈춰, 조용. 함중입니다. 그레이브즈야, 이 새끼. 기다려. 연막탄. 뭐야? 절도 깔아놓았구만. 먼저 해체해야 돼. 알겠습니다. 조심해. 절이 와요. 좋아. 앞에 더 있을 거다. 소리를 잘 들어봐. 하이프가 레이저를 맞고 있다. 타임을 맞추면 되겠어. 운상이 좋으신데요. 이딴 걸 우리 기지에 깔아두다니. 그레이브즈, 이 새끼. 진짜 뒤졌어. 빨리 가자. 저리. 더 있을 거야. 이동한다. 전에 다들 이 터널로 다녔어. 여기서 철수랑 대피 훈련을 했지. 암케로, 기억나나? 물론 기억하죠, 대륙님. 훈련 좋았습니다. 너도 잘 따라왔지. 이 못 끝나면 우리 목장에서 타코나 해먹자고. 전쟁한다. 문 보이지? 왼쪽이다. 쉿. 누가 있어? 놈들이다. 얼마나 되죠? 세 명. 오른쪽 녀석, 자리에. 잘했다. 완전 미론데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쪽이야. 그레이브즈가 함정은 꽤 있어도 코드는 안 바꿨어. 우리를 생각 못했겠지. 여긴 어디죠? 지옥 가면 차고 갈 수 있는데. 조심해. 폭탄이 더 있을 거다. 들었나? 연막 부려가 하지. 투척. 나 역시 또 있군요. 먼저 가. 도복해. 자, 발견. 놈들이 눈치 같군요. 그래. 그래도 지옥 보러 시간은 없을 거야. 위로 올라가면 활주로에 헬기가 있을 거다. 우리 쪽 파일럿이 조종할 수 있어, 대위. 좋아. 함정 없냐고 이동하자고. 됐습니다. 가시죠. 따라와. 직장에서 오른쪽이다. 기지 한가운데니까 사격 조심해. 헬기로 확보하고 공중 지원을 맡기지 프로이스. 가지는 나랑 간다. 바로 가겠습니다. 뒤를 맞지. 헬기 앞에 둘. 처리해. 적 처치 완료! 브라보 6. 헬기로 확보했다. 가서 이륙해. 통신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뒷지구 조종 좀 하나 할래 안들어. 우리 대원들 중에 최고야. 행운을 밀지. 가자. 내부로 진입한다. 따라와. 가자. 안으로 간다. 문 쪽으로 가지. 거두는요? 627 맞아야 할 텐데. 맞네요. 됐습니다. 휴가 따라와. 워스터 팀. 앨범 진입한다. 알겠습니다. 진입한다. 워스터 팀. 준비됐다. 알겠습니다. 현재 게이드로 둘 접근 중. 목표 식발되면 공격 바랍니다. 그레이브즈는 본부를 지키고 있을 거야. 침투한 뒤에 흩어져 공중지원이 길을 뚫을 거라. 쉐도우 놈들이 도망치면 그때 그레이브즈를 찾아서 처리한다. 알겠나? 그래 알겠다. 고스트 팀 진입할 준비해. 소프. 표시기로 헬기가 쏠 수 있게. 목표를 표시해. 알겠다. 됐다. 검문 쏘는 왼쪽에 있다. 쉐도우 경비의 다수. 우리 목표다. 제압 사격부터 시작하지. 게이트 표시해 소프. 목표 표시. 공격 요청한다. 확인했다. 발포기의 시. 그레이브즈가 본부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레이브즈가 계속 압박해. 공격 목표 지정. 확인. 발포기의 시. 확인. 발포한다. 목표 표시 완료. 가피. 목표 응격한다. 목표 표시 완료. 응격한다. 목표표 ip edit. 자리. 사업, 브로버 시 dreamsター. 공격이 준비됐다. 밋. 백. OT. 그레이브즈 이동한다! 엄폐! 탄이 얼마 없다! 타워 아래쪽에 기관총 공격이다. 처리해! 스톱! 목표 지정. 공격을 요청한다. 확인했다. 공격 결실. 공격 요청한다. 목표 지정. 확인. 발포 개시. 확인. 발포한다. 맞습니다. 파워가 쓰러진다. 목표 번지자. 공격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목표 표시. 확인했다. 발포 개시. 확인. 발포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목표 표시. 확인했다. 공격 결실. 공격을 요청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목표 표시. 공격을 요청한다. 목표 표시. 가피. 목표 공격한다. 확인. 발포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기관총 공격은 요청한다. 마피아들의 부자의 품을 찾았다. 공격을 요청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공격을 요청한다고 한다. 공격을 요청한다. 공격번째, 공격한다. 확인, 발포한다. 공격보자, 공격한다. 브록스, 지금 남았나? 공격 육 Moz 방어선을 뚫었다! 방어선을 뚫었다! 잠이 없었다! 사라구니 사라구니 당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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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북서부대 건물이다. 그레이브즈가 아니 있을 거야. 깃발은 아직 그대로 있네. 그래, 계속 그렇게 도와줘. 소파, 문 확인해. 소파, 차니라. 바로다, 해내면 볼. 소파. 잠겼다. 로돌포, 열 방법 없나? 물론이지. 좋았어. 들어가면 싹싹 재고. 그레이브즈도 우위된 처리해. 로돌포, 기지는 유감이야. 어쩔 수 없지. 시작해. 3, 2, 1, 폭발! 맞네요. 됐습니다. 좋아, 따라와. 호스트팀 내부로 진입했다. 알겠습니다. 진입한다. 4번이 잘못하다. 최대한 조용히 가자고 알겠습니다. 대응이요. 5번이 잘못됐다. 도움보는 이놈과 연락이 끊겼다.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칠을 지켜. 당황서 확실하게 헤어지는 놈들이 공격한다는 분명히 이쪽으로 모여오고자. 이상해. 히라마가... 클리어, 잘했다. 발레리아 택하자고. 놈들이 헬기에 정신이 팔렸어. 그 틈을 이용해서 이동하자. 그래, 발레리아는 3번 경남구에 갇혀있다. 최대한 들키지 않고 그쪽으로 가자. 3번 경남구 알겠습니다. 클리어, 이동! 그 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차에서 더 공격이다! 조심해. 빨리 지워 넣으러 간다. 조심해. 그 차에 몇 명 있다. 그레이브즈가 배신할 것 같으셨습니까? 아니... 몰라 내가 미공력을 잘 안 믿는데... 목격이다! 도망쳐! 저 어딜 쏘는다! 저 어딜 쏘는다! 저 어딜 쏘는다! 다 처리한 것 같다! 예! 미국인을 크린고라고 하던가 뭔 뜻입니까?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녹색 제복을 입었지? 그게 언제죠? 1847년 그린놈들 고홈 그래서 크린고야 어... 몰랐습니다 이거 아주 제대로 젖어놓고 있는데요 조심히 가자 소리를 내면 되겠다 쉐도우 눈물 똥줄 타겠지 분명 그럴겁니다 일이 다 끝나면 다른 멕시코역도 알려주지 그거 좋죠 조심해 외부 문이 열렸다 크다 627 발라리아는 경남구 반대편 컨테이너에 있다 놈들이 있을꺼야 조용히 간다 저 돌각팀이 도움물어 도랭 장비룡이란다 대장님! 저희가 가서 시원하게 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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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테이너로 이동해. 컴테이너로 이동해. 로돌퍼, 기지는 유감이야. 어쩔 수 없지. 설치해. 3, 2, 1, 폭파! 저기다! 2층! 놈이 도망친다. 쫓아! 가! 빨리 가! 2층으로 이동! 다 터진다! 놈이 장착했어! 놈이 장착했어! 조아, 클리어! 통제실로 이동해. 뒤에 출고가 있어. 크레이브즈가 거기로 갔겠네. 이동한다. 놈을 찾지구. 크레인트, 들이나? 뭔가 찾았나? 전대원 알림드. 크레이브즈가 병을 넘어간다. 안 되지! 지엘지! 맞았어! 드빈니! 주악한다! 주악한다! 시발, 안 돼! 대위드! 메우지, 이 개새끼가! 빨리 가서 놈을 막자고! 로돌퍼, 반대편은 뭐가 있지? 훈련 시설. 거기서 뭘 하려는 거지? 됐어. 올라가. 이 새끼 깟잣내자고! 내 손 잡아! 같이 갈 거야, 거스드! 아니, 난 대위님께 간다. 둘이서 마무리! 뭐지? 아분이 아닌데? 이 개새끼 탱크를 끌고 왔잖아! 군인! 이럴소. 아! 이런놈아 쫓기고 있네! 어? 우리 개새끼가 꼬라지지 않구만! 작살을 내주마! 저 탱크를 잡으려면 더 큰 한 게 필요! 여긴 훈련장이니까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소프, 주변에서 C4를 쳐잡아! 소프! 너랑 반대식 부놈들이 다 잘못 건드렸다고! 응? 할 말 있으면 나와서, C4야! 지금! 이게 무슨 장난으로 보여? 전쟁을 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C4, 개들이 하고자고! 그의 한 놈은 마지막에 쫓겠지! 그게 누가 될까? 졌기야, 이 씨발 새끼야! 윗사람 성질 걸거대는 그 특유의 싸가지 말이야, 소프! 맘에 들어! 돈 만지면 똥구멍이나 빨아대는 셰퍼드 딱거리 주지! 도중이처럼 부러질 보니, 결국은 뻔하겠네! 니들이 또 안 쓰거나, 내가 이거나! 둘 중에 뭐가 될까? 지금 예상 못 잊겠지! 내가 주위를 쳤을 때 돌아갔어야 된다, 소프! 너랑 그 마치고 있는 새끼들아! 그들은 그냥 죽기라고 말이야! 너도 똑같아! 군복은 파란색이야! 난 죽을 때 터졌다! 졌까하고 있네, 씨발 새끼! 진짜 군인이 된 거지! 졌까! 군대에서 까였으니까 이딴 짓거리나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네 입으로 썼다니! 내가 신체밀 때가 생각나는구만! 이제! 넌 더 빠르게 죽여주지! 뭐라 그러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난 너희 시체들을 다 처리한 다음! 어디같이 새끼를 하나 즐기고 있을 거야! 해내꾼, 소프! 우리가 해낸 거야! 총으로 탱크를 내려잡는다라! 그게 되네! 소프다, 고스트! 로돌프랑 있다! 브레이브즈는 죽었어! 대위님은 어때? 좋지 않아! 추락하다, 시가를 잃어버렸거든! 파일럿도 무사하다! 이상! 대령님, 퀴즈 확보했습니다! 브레이브즈는 죽었고요! 합류하겠습니다! 브레이브즈는 죽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